아우 바깥에 야외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 뜨거워 따가워요 따가우세요 아 뜨거워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벌써 이런게 생기면 안되죠 손자나 봐야 이런게 생겨도 아야 보기는 못하 sentiment 여기야 안발렀어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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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정말 참으세요 참는자에게 복이 있는 이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니 아니 다 하지마 나 방송 있어 목요일날 네 알았어요 머릿속에는 하지 말까요 머릿속에도 담아납시다